오빠! 진짜 대박! 블라이미! 여러분 블라이미 채널이 드디어 400K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10만 채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다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계속 시청해주시고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가능했던 거잖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블라이머 까만까만 블라이머스들이 40만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지고 그럽니다! 정중하고 아주 고소하게 감사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 여러분들! 네! 말갈까? 그래서 저희가 40만을 기념해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저는 중대 발표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는 저희가 40만을 기념해서 어떤 좋은 일들 어떻게 사랑을 되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참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모았는데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또 여유가 되시면 아니면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베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기부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자가 격리 기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여러분들 집에서 함께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빨리 끝나라! 파이팅! 모두 건강하세요! 근데 저희 중대 발표일이 끝이 아니잖아요? 아 그죠? 두 번째 발표가 있죠? 뭡니까? 이거 정말 익사이팅한 발표예요! 아 저희가 사심만 딱 되면 공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 바로바로 블라이미의 브이로그 채널을 열겁니다! 자 이름이 뭐죠? 에이블라이미입니다! 에이블라이미요! 이게 또 저희가 나름의 뜻을 좀 담아 봤잖아요? 아 맞아요 박진 이름이 아니라구요 에이블를 영어로 하면 뭐죠? 에이블이 영어로 하면 영어? 에이블이 영어죠! 에이블이 무슨 뜻이죠? 볼래 볼래! 볼래잖아요 그죠? 뭐 뭐 뭐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죠? 아 뭔가 그런 가능성을 많이 담은 채널로 저희가 에이블라이미로 정해봤어요! 자 그러면 저희 에이블라이미에는 어떤 내용들이 올라가게 될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에이블라이미에서는 저희 블라이미 채널 이외에 비하인드 더 씬이나 아니면 저희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평소에 되게 요청이 많았던 패션 뷰티 같은 영상들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라이미의 또 새로운 모습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여러분들하고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저희의 한국 라이프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한국에서는 뭐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지 좀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꼭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해 주세요! 근데 또 시작에는 저희 라이프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좀 특이한 영상이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뭡니까! 저희가 지난달에 말레이시아 일수일 동안 말레이시아 우리 까와 까와 블라이머분들과 함께 MRO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MRO 때 블라이미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때 찍어놓은 영상을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말레이시아의 어떤 무면 리스트릭션 오러를 딱 접했을 때, 피부로 느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아직 두둑딜 루머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인도어 라이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좀 담아봤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집에 계셔서 피샤하시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영상 보면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많이 블라이미에도 올리고 또 저희 에이블라이미에도 많이 많이 올릴 테니까 계속 저희 채널 사랑해주실 거죠!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우리 400K를 넘어서 4000K까지 갈라! 가자! 4000K 꿈이 나지 고소하네! 500K 먼저 빨리 갑시다! 아 빨리 갑시다! 가자! 자 갈라! 에이블라이미에서도 만나요! 안녕! 줄바람이! 여기! 자! 블라이미 구독해주시고 에이블라이미! 우리 베이비도 구독해주세요! 에이블라이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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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